10차 적응 망한 장인화를 보고 계십니다 뭐야? 맥시 맥시 택배가 왔어요 아크네 스튜디오 샐러드랑 피자 안녕 여러분 안녕 저 벌써 격리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인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로비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오늘 영상 켜기 전에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맥시 새끼가 제 모자들 이렇게 다 뜯어놨어요 진짜 너무 열받아 어떡해 어떡해? 그리고 이거 선물 받은 루이비통 비니 이거 뒤에도 지금 다 막 아 진짜 열받아 이제 이렇게 실을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튀어나온 것들 튀어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아 진짜 맥시는 하 진짜 나쁜 고양이 아니 이거 서랍에 잘 넣어놨는데 어떻게 또 서랍을 열어가지고 이거 다 뜯어놨 야무지게도 뜯어놨구만 우리 핑코랑 껌터기는 한 번도 제 물건을 이렇게 망가뜨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독 맥시는 다 물어뜯어버려 진짜 왜 이러는지 몰라 아 열받아 여기에 지금 제가 시킨 택배가 왔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뜯어볼게요 인스타그램 댓글에 저 구독자분이 언니 트레이더조스에서 트러플칩 꼭 드시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마존에서 바로 구매했는데 낮개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스물 네 봉지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시켰어요 제가 트러플을 워낙 좋아해서 짜자잔 이거 다 언제 먹나 짜잔 아 작네 완전 딱 내 사이즈잖아 미니 사이즈 블랙 트러플 칩이고 감자칩입니다 한번 먹어볼까? 안 찼으면 좋겠는데 오 트러플 냄새 아 좀 짠데 그래도 이 정도면 미국 감자칩치고는 양호하다 이거 진짜 바삭하고 트러플 향 나 음 이거 스물 네 봉 해가지고 얼마였냐면요 이것도 링크 포함 시켜드릴게요 24팩에 33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37,000원 정도 되는 가격인 것 같은데 스물 네 봉이 이 정도면 뭐 완전 완전 땡큐죠 근데 먹다보니까 트러플 향이 많이 안 나 근데 맛있어 진짜 바삭해 나 이렇게 바삭한 감자칩 처음 먹어봐 그리고 또 택배가 하나 왔어요 뭐냐면 짠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 제가 주문했는데 로비랑 크리스마스 트리 이번에 만들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그 오너먼츠 같은 것들 다 오면은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게요 그리고 아까 로비 엄마가 장 봐온 거 로비 엄마 오셨다 로비 엄마 오셨다 하이 헤이 저희가 격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받아주셨는데 야 너 뭐야 뭐야 로비가 다 냉장고에 넣었나보네 제가 좋아하는 요거트 헐 헐롤롤롤롤 아 대박 아싸 이거 오이 이거 딸기 맛 요거트 이거랑 헐 엄청 가벼운 크림치즈네 아싸 이것도 사다 주셨고 요거트 맛별로 엄청 많이 사다 주셨어요 체리 맛 딸기 맛 복숭아 맛 저 안에 있는 거 베리거든요 라즈베리 블루베리 딸기 트리플 베리인가 보다 그리고 대박 엄마가 이것도 사다 줬어요 이 엄마 오예 대박 아싸 어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바나나도 이렇게 저희 자가 격리하고 있어서 밖에 못 나가니까 엄마가 필요한 거 말해달라고 해가지고 사다 주신 거예요 짱 랍 랍 랍 디미야 랍 뭐야 일로와 안아줄게 오구 안아달라고 맥씨 일로오세요 맥씨 일로오세요 맥씨가 안아달라고 나한테 올라왔다 맥씨 아 귀여워 맥씨 맥씨는 죄송하다고 말해? 아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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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생각해? 뭐야 나 피부 만져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너무 기름 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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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가 잘못 발라서 그래 어떻게? 어떻게 잘못 발라? 야, how to use 나한테 배워? That is not the reason 오오오, 백투민고이 스킬 핫밭 롯이가 일하고 게임하는 책상인데 완전 나이스 하죠? 그리고 베이비 쿨한 거 하나 보여줘 봐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길이도 조절되고 한 테스코예요. 그래서 로비가 일할 때 좀 힘들거나 서서 일하고 싶을 때는 높은 테스코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맥시 맥시. 맥시 맥시. 방금 다 먹겠습니다. 밤새 새끼야, 그 배우는 항암에 그리울 수 있 Forget about the day Chip and get this 아 맥스 놀랬죠? 나를 먹지 아 맥스 놀랬죠? 눈으로 먹는데 여러분 아 맥스 놀랬죠? 마이브 네 아 그리고 여러분 H마트라고 그 한국 마트 있거든요 여기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아직 보냈다는 메일조차 안왔어 원래 그 택배 발송하면 트래킹 넘버를 준대요 근데 트래킹 넘버도 안오 왜그래 빨리 먹고 싶은데 아마존에서는 한국 게 진짜 비싼데 그래서 H마트 온라인 이용하니까 한국이란 가격이 별다를 게 없더라구요 엄청 저렴했어 그래서 미국 사시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구독자님들 덕분에 알았는데 H마트 온라인 이용하시면은 엄청 싸게 이용할 수 있대요 빨리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는 거 왔으면 좋고 또 엄청 낫지? 어라이빙 썬데이? 어라이빙 터드데이 오 전부 전부 다 목요일날에 도착해 뭐뭐 산지는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택배가 왔어요 베이비 이거 찢어줘 아크네 스튜디오 이거 내가 생각했던거보다 더 붓 ?!" 이 공중 파티... 빨리 빨리 we have to wait until it's ready 언제 돼? It will say... Use me please! Well, where? It won't We need to get some bowls Like, mixing bowls Oh Use me, please! See? 대박 대박 우와 다 나와도 괜찮네 오 이거 좋다 이거 얼마였다고? 130불 130불 여기다 김치볶음밥도 넣어먹죠 여기다 김치볶음밥도 넣어먹죠 오 다 됐어 오 오케이 우와 이거는 로비의 단백질 와플이에요 오 너무 맛있어 이건 진짜 노매스 노매스 워플맥 오 네 괜찮은데 좀 닦아 좀 오 근데 맛있다 피자 피자 오늘 저녁은 피자랑 샐러드 샐러드 우리 두개 시킬까? 하나? 커? 피자 2개 시킬까? 그럼 피자 2개 시킬까? 오케이 피자가 배달이 왔어요 짜라란 오늘 우리의 저녁 샐러드랑 피자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어요 샐러드 우리 지금 밥 먹으면서 어둠 속으로라는 티비쇼 보고 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스토리도 괜찮고 근데 우리 영어로 더빙된거 보거든요 그래서 로비가 집중을 할 수 없대요 살짝 그런거 같아 우리가 영어로 된거 더빙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 스토리도 괜찮은데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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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진짜 그거네 마케아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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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플레이 흑미故야 바 ammonia 가위 화이,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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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찔 온라시아 나 이거 기억 안 나 왜 저를 들어왔어 그 선생님 이 사람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는 나 Because you 아 let's take a vote who thinks that he should be locked up until we land or something so that's why for a murder? look it wasn't a murder Rick I can explain I'm doing my best to come I just want to run shorter that's all I don't want to go back there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해하긴 하지만 치킨이 진짜 많아 너무 귀여워 모로코 음식을 좋아해 모로코 음식이 맛있는데 우린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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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샌드위치 해방초로 먹으러 가 그 맛은 정말 맛있어 뭐 먹으러 왔어? 다 먹었어? 응 그 치욕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지 잘 먹었습니다 아 우리 맥씨 뭐야? 맥씨 얼굴 보였네 피자 피자 딱 세 조각 남았어요 짱 맞아 많이 먹었어 샐러드는 드레싱이 너무 부족해서 비타민 비타민 아 나 비타민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아 먹은다고? 비타민 아 냄새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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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비타민 냄새 개쩔어 으흑 아 비타민 싫어 나도 베이비 55 정도 뭐? 55? 진짜 비싸다 우리 내일부터 라면 먹자 우리 내일부터 라면 먹자 알았어 오케이 우리 내일부터 집에 있는 거 먹어야겠다 아 또 무네 아 아 띵띵띵 방금 건조기에서 꺼내가지고 수건이 너무 따뜻해요 수건이 너무 따뜻해요 격리 중이니까 집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하하하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냥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무한반복 렉시 진짜 어이없다 아 근데 저도 건조기 진짜 사고 싶거든요 근데 저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집에는 건조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건조기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지 못하니까 그걸 엄마라도 좀 쓰라고 해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구요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건조기 쓰잖아요 그러면 삶의 그 질이 완전 달라져요 진짜 건조기는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커 아 이거 예전에 내가 사준 거네 아 이거 예전에 내가 사준 거네 양말 하하하하 하신 오우 베이비 how many how many dude enough dude enough maybe 8 right 7 7 yeah 14 you're the best all my socks are they've holes in them not all 아니 근데 진짜 근데 거의 로비 로비 양말 다 빵 쳐놨어요 진짜 그 다 버려 양말 안 싸 안 싸니까 작년에 로비 생일날 제가 이거 사준 거네요 어쩐지 양말이 다 똑같다 했어 아주 잘 신고 있구먼 아이고 뿌듯하네 아이고 이렇게 한 번에 아이고 동아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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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 얼굴 부었다 먹고 자가지고 여러분 저 시차적응 망했다니까요 엄마 엄마라고 대답한 거 같아 베비 왜 오늘은 늦게장 어 뭐야 그거 로봇 팩킹 이메일은 900원 원래 얼마였지 1100원? 200달러 스피커 말고 로봇청소기 사주려고 했었는데 다이슨은 사가지고 안 샀거든요 근데 다이슨이 최고야 그 때 샀으면 큰일날뻔했다 배 엄청 아팠겠네 응 응 우리 맥시 물 먹어 물 먹는게 아니고 물 다 뱉고 있네 쟤는 쟤는 물 안먹고 물을 뱉어요 항상 앗 벌써 다 먹은거야? 응 응 빠이 뭐야 맥시 들어갔어 흐흫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왔어 저기가 맥시 집인가 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뭐 먹어 근데 열두시 반이야 I care I care 아 근데 얼굴 부었다 내 얼굴이 파피 안 파피 파피 맞아? 파피 월요일 되면은 월요일 되면 이거 스티커 이거 스티커 뗄 수 있어 에이 너는 잘 안하고 있어 여기 앉아있어 맥시 여기 앉아있어 이거 저 전 뺐잖아요 여기 두개 내일이면 뗄 수 있어요 오예 일주일 세븐위치 아니 근데 에이치마트 안 보내냐고 아직 에이치마트 안 보내냐고 아직 노 아직도 안왔어 코코언니가 저 택배 보내셨대요 모자랑 라면 제가 아마존에서 산 라면 취소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취소해버렸는데 코코언니가 라면 보내셨대요 두 팩 보내내랄까? 그럼 10개 그렇게 말해야지 아 무서워 죽겠네 아 무서워 죽겠네 장난치고 신나 하이 시차적응 망한 장인아를 보고 계십니다 아 아 뭐야 엄마 인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손맛 우와 잠깐만 방금 언니 목소리야? 어머니 목소리? 어떻게 넌 언니랑 목소리랑 똑같지? 지금 일어나가지고 뭐야 아침에 일어나자면 삼겹살 먹어? 대박 죽겠다 행복한 사진이구만 신나면 취소해? 아니 아니 아마존에서 내가 산거 취소했어 너무 비싸가지고 응 알겠어 보내셨대 겉면 맞지? 어 오예 오예 자고 일어났어 이제 잠잘 시간인데 참이하나? 일어날 시간이니까 어 망했어 나는 역시 한국인이었어 옆에 여기 있어? 어 로비 게임해 로비 게임하고 있어 아 언니 내가 그 뭐지? 필요한거 보낼테니까 보내줘 응 필요한거? 내가 필요한거? 아니 내가 필요한거 어 언니가 여기서 필요한거 뭐 보내줄게 나중에 나 나 진짜 그거는 찾아주라 그 알러지약 클레르틴이라고 어 안졸려온거 있거든 어 지르텍 먹으면 졸렸잖아 어 맞아 근데 미국에는 클레르틴 난 드라우지라고 있어 그것 좀 사와 오케이 나한테 그 이름 보내주라 알겠다 어머니 안녕 참 맛있게 먹어 어머니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안녕 안녕 피쉬푸드 벤앤제리스 벤앤제리스 지금 몇시야? 한시반? 거의 두시 새벽 두시인데 저는 잠깐 아이스크림을 살짝 먹어보려고 헉 어 진짜 맛있어 아이스크림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로비가 좋아하는거잖아 음 음 이게 제일 맛있어?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이거나 한국에 없어요 음 진짜 맛있다 우와 마시멜로드 음 한국에는 맛이 없는 벤앤제리스 밖에 없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좋은 맛 그만 먹어야지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아 한입만 더 먹어 음 음 맛있어 베이비 유서 아쿠아픽 오케이 오예 드디어 로비가 아 뭐라고? I said I kept forgetting every day 음 근데 베이비가 한번 써보잖아 그럼 절대 안 까먹을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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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로비가 쿠아픽을 쓰는 날이 왔어요 로비가 맨날 까먹고 안쓰고 써보기 너무 무섭대요 로션 바르고 하면 안돼 로션하기 전에 해야돼 왜냐면 물 ㅋㅋㅋㅋ ㅋㅋㅋㅋ 그거 먼저 끼고 에네베스 응응 어 어 어 아니? 여기가 잘 안됐죠 여기다 물을 따뜻 좀 미지근한 물 좀 다 맞지 까르 닦고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줄까? 내 영상 안보고 친하냐 베이비 여기서 봐봐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아파? 으음 ㅋㅋㅋㅋㅋ 베이비 물 뱉어 어 왜? 왜? 아 아 다시 해봐 우리 로비는 자고 있는데 아까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서 저한테 뽀뽀해주고 다시 자러 갔어요 그리고 로비가 카메라가 오랜만이어서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다 발랐고 립밤만 바르면 됩니다 이거 봐요 해가 떴다니까요 이거 봐요 해가 떴다니까요 해가 떴다니까요 얼핏 화니 치즈 마사지 펭 오 해볼까 하 햄 집에 오는 오 겸 부끈 육 뱅 편집을 잠깐 하고 저는 자러가 볼게요. 오늘도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오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